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166표 중 유효 165표, 무효 1표입니다. 당규 제4호 당직선출기정 제68조에 의거하여 박홍근 후보가 최다 득표하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당선을 축하합니다. 수고하신 박강원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선 출표에 앞서서 꽃다발 진정 중에 있습니다. 오늘 원내대표 당선하신 신임 원내대표 박홍근 의원님 그리고 함께 수고하신 박강원 후보자님 앞으로 나와서 꽃다발을 전달하겠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님 그리고 경영준 총원위원장님께서 전달하겠습니다. 그런 축하의 박수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손 한번 들어가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한번 두 개의 박수로 대표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한 수고해주신 김영주 송관위원장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신임 원내대표이신 박홍근 의원님께서 당선 인사와 함께 정선 인사가 끝나면 우리 의원총회의 사내의 선포까지 같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의원님들 긴 시간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에게 일할 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의 세심과 변화를 위해서 헌신하라는 명령으로 받들겠습니다. 제게 해주신 소중한 말씀들 가슴에 새기면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함께 저와 선의 경쟁을 해주신 우리 박광호 선배님 진심으로 제가 인간적으로 가깝고 인품으로나 실력으로나 늘 존경하면서 지내는 의원님이십니다. 또 우리 뜻을 밝혔으나 끝까지 함께 이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김경엽 의원님, 또 안규백 의원님, 그리고 또 우리 이원우 의원님과 최강욱 의원님의 일까지 정말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들이시고 의원님들입니다. 함께 경쟁하면서도 우리들은 당의 단합과 세심, 또 개혁의 의지를 한 곳으로 모아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잘 모시고 경청하면서 원내 일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고해주신 우리 윤호중 원내대표님과 원내 지도부 여러분들께도 그동안 너무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입니다. 172분 의원님들의 열정과 의지, 경윤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서 담대하게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집단의 지혜를 넘어서는 위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원내대표이자 우리 모두가 민주당입니다. 저에 대한 진지하다, 꼼꼼하다, 흡평은 한 분 한 분의 의원님과 소통하고 경청하면서 실타리를 푸는 데 온전히 쓰겠습니다. 최신과 개혁의 깃발을 들고 국민 속으로, 민생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개혁과 민생을 야무지게 책임지는 강한 야당, 반드시 만들어서 국민을 기대해 부응하겠습니다. 불안은 확신으로, 기대는 성과로 보여드리고 말씀드린 약속은 반드시 지켜나가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을 한 분 한 분 이후에 제가 또 찾아뵙고 상의드리면서 보다 치밀하고 성과 있는 그런 원내 전략들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성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곳으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총회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기, 오늘의 불선출 우원총회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조신백은족,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개벽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시작되어 구속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안티 이명박 투쟁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분양소를 침탈한 천인공도할 사건과 독도소송을 함께한 이재명의 이야기 그리고 이명박 독도 발언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을 저격한 김부섭의 실체가 궁금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이 백은종을 사찰한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개벽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백은종과 서울의 소리에 힘을 보태 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